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자 우리 9월달 시험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난 상태라서 학생들도 꽤나 쿨타임이 찼을 거고 자 뭐 나름 열심히 사느라 9월달 시험이 어땠는지 기억조차 못한 식으로 분명 일단 있을 건데 자 뭐 제 입장도 마찬가지죠. 자 9월달 시험 당일날 나는 너네들보다 시험지를 늦게 봤거든 그 인터넷 떠 있는 걸 일단 다운받아서 일단 풀고 그리고 일단 해설 강의하고 총병까지 하고 나름의 일단 제 의견과 판단을 일단 드려야 되는데 자 9월달 시험이 너무 중요해서 조금 조심스러웠어. 자 뭐 시험이 일단 약간 좀 특이해서 일단 조심스럽긴 했는데 그 내 입장에서도 뭔가 좀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자 문제가 왜 이렇게 나왔고 왜 이래는지 조금 시간이 일단 더 필요해서 제가 방금 직전에 미리 보는 수분감을 다 완강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문제를 풀면서 제가 느낀 소감과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일단 대비하는 게 좋을지를 정리해서 일단 말씀드릴 거니 자 우리 가볍게 일단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오늘 날짜를 말씀드리면 9월 10일이에요. 화요일이지? 자 수능까지 정확하게 남은 시간은 65일인데 자 뭐 이것저것 빼고 대략적으로 60일 남았다라고 치면 자 이 두 달은 굉장히 긴 시간이야. 자 오늘도 꽤나 덥더라고 아직까지 뭐 수능 냄새가 나고 그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남은 두 달을 얼마나 슬기롭게 잘 보내는지에 따라서 자 살짝 좀 자극적이지만 자 원점수 기준으로 자 수학만 봐도 일단 상관없어 플러스 마이너스 10점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까지 정신줄을 꽉 잡고 자 하던 대로 그대로 일단 열심히 하셔야 된다. 자 뭐 당연한 이이고 자 그리고 한 가지 일단 주의할 거 자 이 9월달 시험이 특히나 학생들이 뭐 이랬네 저랬네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뭐 단적으로는 난이도가 살짝 수월하고 공통시험지는 자 제가 이때까지 봤던 시험지 중에서 뭐 이제 가형 나형 또는 A형 B형 나눠졌던 그 시절 포함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일단 수월할 수는 없었거든 그래서 일단 오히려 좀 말린 친구도 있을 거야. 자 그런데 대부분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6월달보다 9월달에 원점수가 높을 거고 자 나름 자신감을 조금 얻었을 거예요. 자 근데 원래 일단 이제 수학시험의 방향은 이게 일단 맞긴 하거든 뭐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입시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 얕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까지 약간 오타코처럼 깊게 들어가는 시험은 대한민국 수능시험지 밖에 없어. 뭐 이제 제가 일단 나름 일단 생각하는 거는 차라리 범위를 조금 넓히고 문제를 자 이번에 나왔던 공통시험지보다 조금 더 쉽게 해서 문제를 좀 많이 내는 게 일단 낫지 않나? 왜 그래도 일단은 대학 가기 전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게 많으니까 근데 뭐 저는 일단 그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 능력 부족이야. 자 어쨌거나 자 이제 기억하시고 자 대부분은 6월달보다 9월달에 원점수가 높을 건데 자 이거를 현재 본인 원점수라고 단정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단 생각하자. 자 커리어 로우까지는 아니지만 자 9월달에 받은 점수보다 살짝 낮은 상태라고 일단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근데 뭐 이제 뭐 이제 입시하는 친구들 일단 다 마찬가지야. 시험을 잘 보면 일단 기분이 좋아서 뭐지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일단 뭐 즐거운 생각이 일단 들어.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친구도 있거든. 이거를 발판 삼아서 더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자 그 친구는 대부분 일단 성공을 하죠. 자 근데 분명히 또 이럴 거야. 자 이번 시험에서 뭐 전반적으로 제가 다른 과목까지 다 챙기진 못했지만 구경수가 전반적으로 10단이 얘기가 있어. 그럼 전반적으로 원점수가 일단 높고 탐구가 좀 어려웠다라고 치면 또 탐구만 뒤립답하면 시험장은 두더지 게임과 똑같거든요. 자 이거 하면 저거 튀어나고 저거 하면 일단 튀어나니까 어쨌거나 점검 밸런스 맞추면서 9월달에 받은 그 원점수보다는 본인은 지금 실제 자 조금 점수가 낮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결과를 해서 일단 좋다. 근데 자신감 얻었으면 그것도 일단 좋지. 자신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자 그러면 9월달 시험이 어땠는지 제가 나름 좀 판단을 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제가 당일날 했던 얘기랑 뭐 크게 일단은 차이가 없긴 하지만 이 시험지를 객관적으로 일단 이제 봐야 되잖아. 1번부터 30번까지 제가 모든 과목을 쭉 다 풀고 해설위에서 또다시 일단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특이한 지점이 일단 발견이 됐어. 자 이제 여기 첫 번째 포인트는 같이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를 풀면서도 학생들은 당연히 본인이 풀어봤던 그 문제들을 베이스로 해서 나름의 기억에 습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기준이 되는 문제는 주로 자에는 기출 문제죠. 자 그 기출 문제에서 주로 평균 시험이나 수능 시험 자 또는 뭐 사관학교까지 포함했다고 쳤을 때 보통의 이때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기출을 베이스로 해서 자 말대로 베이스야 자 뭔가 발전을 시키거나 자에 출제가 되지 아는 요소들을 건드리면서 학생들을 계속 자극했는데 요번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기출에서 발전한 게 아니고 기출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문제를 약간 다운그레이드를 시킨 느낌이 좀 물씬 느껴져. 자 살짝 그런 느낌 느껴져. 대표적으로 일단 생각해보면 자 이제 공통 시험지만 봤을 때 이번 시험지에서 15번 하고요. 21번이 특히나 그런 느낌이 많았거든. 자 15번은 자 요거 일단 비슷하게 일단 출제를 문제 역사를 좀 거슬러 보면 자 내 기억이 맞으면 2013학년도 9월달 평균 시험이 있었어요. 자 그때 나왔던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보다 조금 더 수월한 문제가 작년이지. 자 2024학년도 자 9월달 시험에 22번 문제야. 근데 이거보다도 더 쉬워진 게 요번 15번 문제거든. 자 그래서 약간 이제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하면 애들은 일단 당연히 거기서 일단은 할 행동들을 다 할 거니까 자 걔를 살짝 뒤로 물러나서 그냥 요런 식으로 일단 공략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런 식의 출제를 그냥 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도 풀면서 이랬을 거야. 여기서 끝인가? 어 뭔가 일단 더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이 시범 같은 경우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다 쓰지 않도록 일단 문제가 풀려요. 약간 이제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자 이걸 뭐 이제 출제하는 과정이 뭐 허술했다 이런다르기 보다는 학생들에게 그냥 많은 채널을 열어주면서 제발 맞춰주세요. 그냥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 자 그리고 살짝 화두가 되는 문제가 21번 있거든. 자 제가 미리 보는 수분감에서 두 가지 정도 풀이를 정리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자에도 뭐 정확하게 지금 연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2005학년도 9월달 평권 시험이었던 것 같아. 1차 함수 하나 있고 3차 함수였나? 있고 결국에 얘네 둘이 접할 때 이 사이를 만족시키는 함수를 결정하자는 문제인데 자 문제가 다운그레이드가 된 건 맞아요. 자 이때는 모든 실수였으나 자 지금은 모든 정수에 대해서 약간 이제 형식도 애들을 속이려고 좀 노력을 했거든. 기울기처럼 일단 줬어. 근데 기울기에서 별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이제 이 선택과 마찬가지야. 문제를 풀 때 아유 깜짝이야. 갑자기 넘어갔네. 다시 그냥 갑시다. 잘못 눌렀어. 미안해. 문제를 풀 때 당시에 식을 일단 쓸 건지 그래프를 그릴 건지 아니면 둘 다 동시에 볼 건지 선택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자 앞으로는 이 문제 지시적인 양식까지 일단 좀 고민해야 돼. 자 어차피 이 문제는 누가 봐도 주어진 형태 자체는 기울기라고 줬으나 기울기로서는 해석이 진행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뭔가 조작을 하든지 바꿔서 차후적인 생각까지 해야 되지 않나? 자 근데 대부분의 문제 특징이 이랬거든. 보통은 주어진 대로 쭉쭉쭉 끌고 가면 일단 되긴 하는데 이 문제만 특이하게 주어진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의 베이스 또는 이 특수하다는 관계는 여전히 일단 유지하고 있거든.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왼쪽에 있는 이 1차식 거 오른쪽에 있는 2차식 두 개가 결국 같아야 된다. 요게서 일단 출발해서 그냥 값을 얻어내면 되긴 하는데 자 그리고 제가 일단 고민했던 거는 이 왼쪽에 있는 1차식과 2차식의 뭔가 특이한 의미가 있나? 뭐 그런 것도 아니야. 자 그냥 2차식이 이렇게 있고 1차식이 있을 때 교점이 정수예요.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정수랑 정수하에는 또 다른 일단 정수가 없으니 자 이 안쪽에 들어있던 그 함수는 최고차항에서 3인 2차 함수인 거 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일단 그림이 그려지면 되는데 그러면 그럼 내 생각은 이렇거든. 얘가 굳이 1차랑 2차일 필요도 없었어. 자 그냥 교점만 정수로 만들어 주기만 하면 이 상태는 충분히 일단 맞춰낼 수 있으니 자 이제 문제 자체에 크게 일단 의미부여할 건 아니고 자 그냥 특수할 때가 나름 일단 정답이었다. 뭐 이런 생각도 일단 해볼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는 의도적으로 좀 난이도를 낮췄다는 느낌까지 일단 받을 정도고 이게 풀면 풀수록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들어요. 자 그런데 뭐 계속 일단 얘기하지만 더 이상 속으면 안 될 것 같아. 뭐 작년에도 비슷했거든. 6월달이 어렵다. 9월달이 쉬웠는데 수능 가서는 또 정상 난이도 나왔어. 그럼 올해도 왠지 그럴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 어쨌거나 매번 하는 얘기야. 자 평권시험과 수능시험은 상관가격이 조금 떨어져요. 어차피 이분들이 궁금한 거는 전반적인 전체 데이터고 뭐 데이터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일단 모르지. 자 그래서 독립시행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수능에서도 자 이 스타일만 기억하자. 난이도를 기억할 게 아니고 기출에서 더 나아간 게 아니고 기출에서 약간 한 발짝 뒤로 가서 사이드를 공략하는 문제 당연히 일단 나올 수가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경우 자 이건 이제 절대 피할 수가 없지. 자 심지어 미적분 30번은 그냥 이제 뭐 특수한 경우는 답이죠. 접할 때 아니면 그냥 점근선이 달고 점근선 단조건이 일단 줬으니까 그쪽 그냥 공략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살짝 쉬워지긴 했으나 난이도보다는 기출에서 나아간 게 아니고 자 살짝 뒤로 물러난 문제도 일단 꽤나 많았다는 거 자 이 정도 일단 생각해주면서 자 그 다음으로 일단 확인 한번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모든 기출 문제를 다 볼 수는 없어요. 그치? 당연히 일단 다 볼 수는 없어. 자 그러면 이 문제의 나름의 양식과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 자 이거를 좀 가장 보기 좋은 시험지가 최근에 나왔던 4가지 시험인데 작년 뭐 작년에 나왔던 6월달 시험은 뭐 여러가지 이슈를 일단 배제를 한다고 치더라도 9월달 시험 그리고 작년 수능 시험 그리고 올해 6월달 9월달 이 4개 세트는 한 세트로 묶어놓고 쭉 한번 보면서 자 이 문제가 어땠는지 쭉 한번 복귀를 다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일 것 같아. 자 그래서 특히나 또다시 일단 생각했고 이 4개 시험지가 겹침이 없어요. 어우 왜 이 정도까지야. 그냥 완전히 일단 다 다른 스타일이고 그냥 거의 이제 뭐 다른 사람을 일단 냈나? 이런 정도 일단 느낌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 이 다채롭게 좀 경험을 해줄 필요가 있고 이 4가지 시험지는 반드시 일단 경험을 다시 한번 해보고 갈 것. 자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수능까지 뭘 해야 되는지 나름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 열심히 해왔다는 그냥 전제하에서 제가 좀 나름 정리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남은 거를 일단 보면 자 이제 앞으로 일단 발간될 게 킬링캠프 시즌2죠. 자 우리 킬캠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6평 대비가 있었어. 자 그리고 시즌1이 있었고 자 그리고 시즌2가 있었어요. 자 시즌1과 시즌2는 좀 스타일을 제가 다르게 계속해서 구성하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난이도에 대한 타협까지 일단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이제 이런 스타일이 조금 많이 좀 늘려고 좀 노력을 해볼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을 일단은 기추음제가 있잖아. 기추음제에서 나간 게 아니고 기추음제에서 약간 뒤로 빠져서 약간 사이드 공략하는 느낌? 나는 그 느낌을 지금 지울 수가 없어. 자 그래서 그 스타일을 좀 꽤나 많이 늘려고 노력한 게 시즌2가 될 거고 자 시즌1과 시즌2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일단 시험지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 나름의 의미가 있잖아. 자 완전히 낯선 문제를 풀면서 이 100분 동안 내가 완벽하게 경영하는 능력까지 일단 기르는 게 자 결국 실전 모의고사에 의미가 되니까 자 이뤄지는 말자. 자 간혹 가다가 이제 학생들 일단 이해는 해요. 어떤 이제 특정 모의고사를 풀다가 근데 뭐 이제 너는 평권이라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 문제를 풀다가 약간 좀 잘 안 풀리거나 말리면 갑자기 얘를 N제로 바꿔서 전환시켜서 푸는데 아 그건 그렇게 일단 추천해. 지금 단계에선 그렇게 할 건 아닌 것 같아. 자 그래서 실무는 실무 나름의 의미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100분 이내 정말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답까지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 자 그 긴장을 일단 하실 필요가 있어. 근데 보통은 뭐 집에서 뭐 드릴을 풀거나 뭐 EBS를 풀거나 N제를 풀 때 100분 동안 풀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거든. 근데 너네 당장 모의고사 그 당일날 수학 100분 동안 보고 나면 완전 진이 다 빠야죠. 그 정도로 집중을 해야 돼. 자 어쨌거나 자 너네한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새로운 시험지는 12세트라고 일단 가정을 했을 때 이 12세트에서 거의 모든 지옥을 제가 다 경험시키도록 구성을 해놨으니 자 이 정도는 그래도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점수까지 일단 기분 나빠하지 말고 분명히 시험 가서는 더 잘 볼 거니까 자 그래도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매번 모의고사원 볼 수 없어요. 간혹 이제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 이거를 일단 이제 뭐 받아 놓고 이제 뭐 이제 일주일에 일단 다 푼다. 이제 큰 의미는 없어. 자 굳이 그럴 게 아니고 매일 실무를 푸는 것도 뭐 나중 가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자 지금 단계에서는 자 좀 텀을 두고 푸는 것도 일단 나쁘지 않아. 자 매일매일 좀 컨디션이 일단 다를 거니까 본인 패턴도 좀 파악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드릴사랑 드릴 롤을 풀지 않은 친구들은 당연히 일단 챙겨서 일단 푸셔야 되고 자 배어가 있게 꽤나 많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자 뭔가 일단은 어 내가 이쪽 부분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나? 자 지금 단계에서는 모든 내용을 모르지는 않을 거고 자 분명히 산발적으로 그래도 약간 좀 기억이 안 나는 문제들이 기억이 안 나는 일단 뭐 내용들이 꽤나 있을 수 있으니 자 뉴런 정독하면서 얘까지 일단 챙겨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어쨌거나 3T레이니까 마지막 일단 봅시다. 자 혹시나 아직까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풀지 않았다라고 치면 반드시 시간 내서 원본을 풀어보시는 게 맞아요. 자 특히나 이번에 9월달 시험은 뭐 EBS랑 크게 일단은 뭐 이제 연계가 되었다 정도를 내 기억은 그냥 12번 정도 근데 12번은 이제 이미 사관학교에서 일단 비슷하게 출제했던 거니까 뭐 크게 일단 의미가 없다라고 치더라도 수능 가서는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EBS에서 나온 이 컨텐츠들을 어쨌거나 일단 풀면서 자 그래도 자 좀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나름의 일단 방법이 일단 될 거니까 고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 EBS 내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 보통은 출제를 할 때 EBS를 베이스로 해서 우리 아까 키추미제랑 마찬가지로 뭔가 발전을 시키거나 자 뭔가 잡단 과정이 있다라고 치면 좀 커트를 시키면서 문제를 정제를 시키는데 자 만약에 9월달 시스테로 나오면 EBS에서 끝장까지 물어봤던 거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사이드를 물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조차 들어서 근데 어쨌거나 문제를 풀어본 경험과 경험하지 않은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원본을 풀어주실 것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꽤나 일단 할 게 많아 자 실제 업무의사 여러 가지 일단 풀면서 자 오답까지 당연히 일단 하셔야 되고 이 100분 동안 쫄깃쫄깃한 거 매일 느끼면 심장마배요 그러지 말고 자 적당히 일단 좀 느껴지시고 자 엔젠의 엔제대로 일단 푸시고 수능특강 수능에서 안 풀었으면 또 찍어서 풀지 말고 일단은 글을 시간 내서 다 풀자 자 이거 하면 두 달은 충분히 일단 시간이 지나갈 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시험이라는 것은 그 당일날 그 머릿속에 농도가 가장 높을 때 감이 가장 좋을 때 일단 시험을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자 이제 끝까지 손 놓지 말고 모든 과목은 마찬가지 지금 수학만 하는 게 아니야 국어, 영어, 수학 탐구해가지고 단 한 과목도 놓치지 않고 정말 농도를 가장 짙을 때 시험을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어차피 일단 대학 가시고 그 다음 세상에 일단 살아야 되니까 자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릴 건데 이 마지막은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어 뭐 필연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꽤나 이런 고민하는 애들이 많아서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건데 나는 절대로 애들한테 재수를 하세요 삼수하세요 이렇게 종용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오히려 이게 크게 일단 중요하지네 빨리 하고 그냥 그 다음 세상에 살자 그냥 이런 스타일이거든 자 근데 아마 이제 9월달 시험을 쭉 보면서 뭐 이유는 여러 가지야 이유는 이제 뭐 크게 일단 없죠 뭐 점수가 잘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만약에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하고 싶은 생각 또는 이제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다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재수를 하게 되는 사유도 일단 여러 가지인데 자 아마 이제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자 9월달 시험이 살짝 수월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점수가 조금 잘 나왔어 원점수 기준으로 어 그러다 보니 어 왠지 내가 한번 더 하면 왠지 수능 마스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냥 마음속에는 이미 올해 수능은 그냥 참전만 하는 거고 자 내년 수능을 일단 다시 보자 이런 생각하는 친구 분명히 일단 있을 건데 뭐 제가 일단 말릴 수는 없어요 자 뭐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아니면 자 대부분 일단은 뭐 재수를 하게 된 이유는 공부를 들에서거든 자 이제 그 친구도 포커스 일단 맞춰서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재수를 하게 될 것 같고 재수를 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이유는 한 가지야 공부를 들 했어요 근데 모든 것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어야지 일단 결과가 있잖아 공부를 덜 했으니까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덜 했으니까 성적이 덜 나오는 거고 자 본인이 일단은 생각하는 가고 싶은 대학 뭐 이제 뭐 거칠게 얘기하면 자 나는 그래도 서울 내로 일단 가고 싶은데 성적은 전혀 아니야 이제 뭐 자기에 대한 뭐 이제 비하 연민 뭐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원인 딱 한 가지거든 공부를 덜 했어 사실 게으러게 산 거 맞잖아 그러면 자 이제 요런 친구를 일단 제가 가정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뭔가 일단 고3들을 쭉 보냈어 보냈는데 사실 뭐 고1 때도 그렇게 열심히 안 했고 그래서 뭐 수신을 다 아웃이고 고2 때도 뭐 그냥 뭐 이제 뭐 흘러가니까 그냥 가는 거고 고3 때 와가지고 막 이제 애들 막 폭발적으로 공부하는 거 보니까 긴장은 되기는 해 아무래도 일단 고3 되면 그래도 고1,2 때보다 애들 공부를 더 하긴 하거든요 근데 보면서 일단 자극을 받아 자극을 받은 듯이 나는 그 역량이 안 돼 이유는 한 가지야 다른 데서 이유 찾을 거 없어 네가 과거의 공부를 안 한 거고 과거의 계열은 네 탓이지 어느 누구 탓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자 자 그러면 정말 공부를 안 해서 나름의 노베 노노베 뭐 이제 약간 좀 요런 스타일 친구들이 재수를 만약에 마음속에 일단은 준비하고 있는데 아씨 이거 부모님은 어떻게 일단 얘기할지 말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이제 또 당차게 또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 요즘 뭐 재수는 당연한 거니까 뭐 이런 친구들인데 뭐 할 말은 없어요 그건 이제 뭐 가정의 문제니까 알아서 일단 해결하시고 자 그러면 이미 재수를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이 남은 60일 있죠 더 잘 쓰셔야 돼 자 근데 알잖아 지금 너의 상태로는 남들처럼 우리 아까 방금 슬라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엔제 풀고 실무 풀고 EBS 풀면서 정말 농도를 높일 때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공부를 해야 되거든 남들이 어릴 때 했던 거를 너는 지금 하는 게 맞아 그래서 허정세를 보내면 안 되지 근데 분명히 이랬 거야 나는 재수를 마음을 일단 담고 있는데 뭔가 60일 동안 공부를 하긴 하는데 남들 하는 거 일단 눈치 공사에 하긴 하는데 사실 자기한테 일단 별로 도움되는 공부 안 한 친구도 꽤나 많거든요 뭐 정균포를 따졌을 때 Z값 0 이하는 대부분 일단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자 내가 요렇게 일단 좀 타임란을 짜드릴게 어쨌건 60일이 지나고 나면 수능 시험이에요 자 그리고 보통 이제 뭐 3월이라고 치자 이때까지 기간이 또다시 일단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 그러면 너무 멀리까지 일단 계획 세우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자 수능 직전까지는 너네는 뭘 해야 되냐 남들이 열심히 살 때 했던 것들을 자 차라리 지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마음을 비우고 자 이렇게 일단 생각하자 수능 전까지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쌓는 게 여러모로 훨씬 나을 수도 있어 자 내게 잘 들어오세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자세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게 훨씬 나아 그럼 그러기에 일단 가장 좋은 게 뭘까 자 기본적으로 노베 과정 있죠 자 공통수학 1이나 2 또는 이제 너네 했던 고1수학 잘 모르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 자 일단 이걸로 일단 흥을 일단 기본적으로 끌어올리세요 설마 이것까지 모르진 뭐 그럴 수도 있으니 자 어쨌거나 자 그 다음에 자 이어서 시발점을 조금 해봅니다 자 근데 지금 계정 관련해서 제가 시발점을 이미 두 과목이나 끝내놨거든 자 첫 번째로 대수라는 게 있고요 자 지금 계정 교육과정 제가 영업하는 건 아니야 어쨌거나 얘가 수학 1과 똑같고 자 그럼 미적분 1이 있어요 자 얘가 수학 2랑 똑같거든 자 뭐 기존에 일단 시발점 들은 친구도 있을 건데 자 개정된 시발점은 제가 거의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하면서 거의 유론에 있는 모든 사실 다 끌어서 요즘 시험 스타일에 맞게 일단 다시 재구성해서 굉장히 뭐 이제 아주 뭐라고 해야 되지 익스텐시브하게 일단 다 설명을 드렸거든 자 아주 이것만 소화해도 수능 사실 이번에 일단은 9월달 시험 기준으로 못 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일단 구성을 했어요 차라리 이거라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 자 그러면 잘 들어봐 넌 할 게 많아 일단 남들이 어릴 때 했던 거를 이제 지금 한다고 생각하자 자 노베 일단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시발점 공수 1과 2도 필요하면 일단 당연히 일단 하셔야 되고 자 이제 공통수학 1과 2 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중요한 거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9월달 시험에도 그대로 일단 들어가 있어 자 그리고 혹시나 여유가 되거나 시간이 되면 자 얘는 대수나 미적분 1을 미리 일단 공부해 놓는 것도 괜찮아 선생님 저는 이전 버전이 있는데요 그럼 이전 버전 수험과 수투를 일단 하세요 근데 어쨌거나 너는 지금 실무 풀고 문제 풀고 엔제 풀 때가 아니라는 거 누구나 일단 잘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수능 시험을 보잖아 얘기 하나 해줄까 자 뭐 이것도 많다고 치면 그래 뭐 대략 이제 수험과 수투를 일단 처음부터 다시 했다고 치자 아예 센 기초부터 다시 했다고 칠게 수능 시험장 가면 시험 더 잘 볼걸 보통은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기본 개념을 계속 쌓다 보면 이게 당연히 일단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응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 지금 네가 뭘 모르는 상태로 문제를 풀어 제끼는 것보다 차라리 나중을 위해서도 기본을 일단 쌓는 게 수능 당일 나가서를 일단 훨씬 더 효과를 크게 일단 볼 거야 자 그렇게 일단 하기를 좀 제가 좀 종용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 내용까지고 일단 오해하지 마 뭐 계정이고 뭐 야 계정 교육까지는 내가 나와서 홍보할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애도 일단 나이 들면 일단 뭐 그걸 일단 듣게 될 건데 그런 상관없이 너를 위해서는 자 이제 공부를 내가 안 한 친구인데 앞으로 재수를 왠지 해야만 할 것 같고 그냥 나는 재수각이야 자 그렇다고 치면 그냥 기본부터 합시다 다른 과목도 일단 마찬가지죠 자 그 정도 일단 생각해 주시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일단 9월달 시험이 좀 나름 일단 제 기준에서 좀 파격적으로 일단 출제가 돼서 이 기준 자체가 수능까지 연결이 될지 안 될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느낌을 일단 다시 한번 느껴봐 왠지 기춤 문제에서 발전시키기 보다는 그냥 한 걸음 일단 물러선 느낌이 살짝 있어 그러면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최근에 나왔던 이 4가지 시험지를 딱 놓고 자 이게 어떤 스타일 출제가 될지 모르고 섞여서 일단 나올 수 있으니 그 스타일들을 나름또 적응해야 되지 않을까 자 어쨌거나 수고가 일단 많으시고 자 이제 곧 날씨가 쌀쌀해지고 이제 수능 냄새가 나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자 어쨌거나 준비 잘해서 자 우리 내년에는 다시 보는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 정도 일단 마무리 좀 합시다 자 일단 마무리 좀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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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마무리 좀 해봅시다